난 밀림의 왕 사자 그럼 내가 왜 이런 세면바닥에 있냐고? 밀렵당해서 잡혀와버렸다 어쨌든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을테니 난 꼭 살아서 무사히 돌아가야만 한다 자 용감하게 간다 아무래도 7, 2, 3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으니 이쪽으로 가도록 하지 타이밍을 재준 뒤 지금이다 엄폐물에 잠시 숨어 동향을 살펴준 뒤 총소리가 들려도 난 전진한다 왜냐면 난 백수의 왕 사자니까 두려움 따윈 없지 기다려 여보 얘들아 아빠가 간다 이제 이 마당을 지나고 철조망만 넘어가면 드디어 자유의 몸이다 아이들을 만나면 우선 안아줘야지 인간의 소리 날 봤을까? 제발 이런 젠장 아양을 떨면 그냥 지나가주지 않을까? 오 상당히 우호적인 인간이로군 넌 참 좋은 녀석이로구나 아 잠깐 날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쿠 아 날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쿠 조금 커시기하네 아이쿠 사자탈 달라고 겁나게 따라오네 옅 옅 옅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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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ki 옅 옅 옅 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